안녕하세요 여러분 홍시입니다 오늘도 채팅데이 아침이 밝아가지고 얼른 편의점에 가서 사왔어요 오늘 조금 라인업이 별로긴 한데 제일 먹고 싶었던 요거 짜란 이거 진짜 궁금했거든요 원래 인기가요 샌드위치를 먹고싶었는데 없는거에요 그래가지고 급한대로 일단 이거 사왔어요 음 음 근데 이거 초코 좋아하면 엄청 좋아할거라고 되게 꾸덕하고 진하다고 했는데 그정돈 아니고 그냥 한번 먹을만? 단위 사먹을 것 같지는 않는데 맛있어요 음 음 음 다음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모찌롤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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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유튜브 보면은 모찌롤 맛별로 사주고 드시는 분 있잖아요 한 번에 세 종류씩 드시는 분들 되게 신기해요 저는 이거 하나 먹으면 느끼해서 더 먹거든요 음 음 그리고 이거 초코는 2 플러스 1 했는데 오면은 2개를 먹어버렸어 쌍콩센트는 오랜만에 먹고싶어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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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제 이거 남은 것들은 넷플릭스 종이의 집 보면서 먹을 거예요 저 완전 종이의 집에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편히 카메라 끄고 치팅데이 아침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본식에서 만나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치아 아 진짜 따갑다 얼마만의 탄산이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런거 진짜 묻는다고 무식이 억울하고 그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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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했어 음 다 간져먹어 음 음 당면도 있어 음 음 안쳐돌아보자 음 음 내가 촬영할래 잘하겠네 으흐흐흐흐 으흐흐흐 notation 맛있다 으흐흐흑 하니 으흐흐흫 아랭 оф Mormont 반대가 안 되겠다 이렇게 맛있다 시키면 먹으니까 더 맛있어 지저트 너무 빨리 바삭함 바삭함 한입의 동네 버섯 스팸 디저트 디저트 1. 야채 무뚝이 났겠는데? 한참에 한참에 먹으면 더 맛있다 한참에 먹으면 더 맛있어 너무 맛있었다 고추장 잘 먹었다 오늘은 소금을 잘 먹었어요 막바구니 아까는 저의 깜짝 놀랄게요 끝. 뭐예요? 에그 타르트에요 편집하면 돼지요? 난 아직 배고파 천천히 먹어 크림치즈랑 딸기가 들어있어 먹어볼게 이거 반말하네 오늘도? 이거 오늘도 반말해? 먹어볼게요 딸기잼 딸기잼이랑 크림치즈 맛있어 맛있어 진짜 쫄깃쫄깃해 안쫄겨? 응 쫄깃해 쫄깃해 보이던데 고기 뜯어요? 맛있어 먹어보게 맛있어 맛있어 가자 이거 앞에 일어나봐야 돼 맛있어 달달해 이거 진짜 드링킹 요것도 좋아하는데 그 맛이랑 흡사해 맛있어 지금은 카페를 가는 중 다 가려버리네 이거 빙세트 좀 쩔깃 짜잔 여러분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들어와있어요 저를 녹여서 먹어야겠지? 맛있을 거 같아 다 가려버리네 짠 짜잔 다 가려버리네 짠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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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먹어볼까? 오예사양 맛이야? 비슷해 진짜 비슷하다 라떼의 느낌? 라떼의 시럽탕 느낌 맞지? 믹스커피맛이네 먹어야 될 것 같아 모든 걸 쓸어내릴 수 있는 청포도 에이드 여기야 아지매 국가 여기야 아지매 국가 진짜 맛있어 보인다 쭈꾸미도 있네 순댓국가 아지매 국가? 진짜 상큼해 소양아 소화 다 됐어 지금 피자 먹으러 가자 소화가 다 됐어 너무 시원하지 두 모금이 이만큼 맛있어 너무 시원한데? 진짜 상큼하지 대박 오늘 진짜 치팅데이 역대 많이 먹었다 끝 끝 피날레는 치킨이죠 하하하하 비비큐 황금올리브랑 그 황금올리브랑 양념 반반했고 치즈볼 황금알 치즈볼 추가했습니다 너무 밸런스러워 너무 밸런스러워 이거 맛이야 황금올리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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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볼 뜯어보자 같은 식이야? 우와 누러난다 이건 모짜렐라는 건가? 이거 같아 먹어보자 여기다 모짜렐라 오 음 음 뜨거워 하하하하 짠 황금올리브 순살 양념 잘 먹겠습니다 예 예 검은이가 돼지 흐블 타율 다 양념이 훨씬 많아 에 괜찮을 lob 지금 constants 조각 조각 토마 토마 깜짝 앙 토마 고춧가루 고춧가루 ising 오늘은 집게 잘 먹으러 가려줬어요 은근 아저씨가 너무 맛있어졌어요 잘 먹어야 먹어야 해요 고등학생에 올라가는 애들 그런 애들 얼마나 새 교복을 입고 싶어서 다 맞춰놨는데 후진 어머니 먹자 맛있어? 영상에 밖에 나올 일 없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